I'm not the only one 바탕하면 너무 정신 사납다고? 됐죠? 눈이 아프다고? 아 시끄러! 아 눈썹들어 맞춘다 맞춘다 보면 끝 쪘었어 아 대충 해 바탕화면에 좀 아이콘 좀 있을 수 있지 바탕화면에 아이콘 향유는 없으신가 없어요? 아 그래? 바탕화면에 하나도 없다고? 그럼 어떡해? 다시 시작 메뉴에서 하나? 바탕화면 정리 좀 해드릴게요 왜 붙여넣기 안 배지? 들어가라! 왜 안 들어가? 중요한 게 있어서 그런가? 휴지통 빼고 내 PC 빼고 홍홀란 공유 문서 빼고 들어가라! 어? 어? 뭐야? 어? 뭐지? 그래 너네 일로 와라 두번째 화면으로 보냈습니다 됐죠? 아 뭐야? 중간에 껴어어 아 저기저기 투머니터로 보냈어 깔끔 깨끗해 만족 이렇게 해야겠다 시원해? 보고 싶다고? 뭘 보고 싶어? 바탕화면에 아이콘요? 다시 보기봐 너무나 클리네 너무 작다 이거 이제 됐죠?